약간 비가 오는 날씨 같은데? 아, 애매하다, 날씨가. 저기 그러면 이제 아침 좀 먹을 거를 구해야 되지 않아요? 배가 너무 고파요, 저는 사실. 그럼 어제 먹었던 거 말고 좀 다른 거, 제가. 어제 우리가 국물을 안 먹었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여기에 막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? 조개 같은 거 없나? 그렇지. 조개, 조개. 그럼 탕? 탕? 맛있겠다. 조개에다가 수제비 어때, 수제비? 헤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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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비. 너무 헤비. 맛있는데? 많이 안 맞아. 안 맞아. 수제비 헤비, 헤비. 헤비, 헤비. 헤비, 헤비. 헤비, 헤비. 삼총,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돼요? 밥은 어떻게 짓고? 식탁은 어디 있고 어디 앉아서 먹어요? 불은 어떻게 펴요? 아무리 만들면 돼. 어떻게 만들어요? 그걸 왜 나한테 걸어봐?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. 야, 샘플을 갖다가 샘플을 갖다가 불이 붙니? 그럼 안 돼요? 소라도 뜨들여야 되나? 밥을 뜨들이지. 왜 소리를 뜨들여? 아니, 오빠 입부터 좀 막을까, 우리가? 이따 갈 거야. 이리 그래. 안녕히 가세요. 그럼 국물만 먹을 거야? 네. 탄수화물을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니야. 네비예요. 거기도 야채를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요? 샤브샤바처럼? 물 그려서 그냥 적셔서 이렇게. 바로 그냥 샤브샤바, 바로 바로 그냥. 아쉬우니까 스텝이 조금만 늦게. 오빠, 오빠. 그러면 제가 해 드릴게요. 그럼 화로를 가져가야죠, 화로. 그렇죠, 그렇죠. 불을 떼야 되니까. 이거? 이거. 가서 바로 먹게? 가서 먹는 게 나을 거 같아. 맞아, 배고파요. 야, 외식을 간다고요? 저희 외식을 해야지. 새로운 또 시각인데요, 총장님? 섬 안에는 뷰가 좋은 레스토랑이 많아요. 가서 요리하고 앉으면 레스토랑이. 뷰가 다 다르잖아요, 360도. 다르니까. 그러니까요. 우선 그러면 저는 재료를 좀 챙길게요. 그래, 좀 정리 좀 해요. 본인이 좀. 한 번이라도 좀 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? 봤다. 오빠 왜 누워요? 자, 명피. 그렇지. 명피 프로젝트. 솥뚜껑을 저렇게 드렇게 해놓으면 어떡해. 물 없으니까 바닷물에 닦아와. 누가? 이걸 어떻게 바닷물에 닦아와. 바닷물에 닦아와. 바닷물에 닦아오라고. 바닷물에 닦아오라고. 내가 이리 좋아. 여기까지 언제 가. 이리 좋아. 아, 우리 시어머니도 잔소리 안 하는데. 같이 가야죠, 지금. 그렇죠. 진짜 아이키 씨 보고 있으면 속이나 좀 희전해요. 그럼, 할 얘기 해야 돼. 제가 못하는 말들, 그동안 못해왔던 말들을 해야 돼. 할 얘기 해야 돼. 어...